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옳은 것을 옳지 않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도처의 목소리를 높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절대로 저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라는 것이 너무나 맹악한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안되는 쪽으로 가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학생들의 학력저하입니다.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이 다른 도시보다 크게 떨어집니다. 2016년도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보면 서울에 있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6%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서 가장 낮습니다. 이런 결과치에 놀란 나머지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9월달에 2020 서울 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방안 가운데 하나가 2020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필고사를 통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하겠다 그런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계획의 목표는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시험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학생들을 적극 지원하겠다 그런 의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 비슷합니다. 학생들 기초학력이 떨어지면 우선은 얼마나 떨어진지를 파악해야 되니까 시험을 봐야 되고 그 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학력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학생의 핸주소를 파악하는 것이죠. 다음 질문입니다. 전교조의 반대 움직임이다. 전교조는 즉시 반대합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필고사가 포함된 계획에 대해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강력하게 반발한 정도가 아주 심합니다. 지난 9월달에 전교조 서울지부 집행위원들은 시교육청 11층을 점검하고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고 또 11월에는 교육감시를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교육청이 실행에 옮기는 진단검사는 사실당 일제고사와 같다. 학생들을 줄세우기를 하고 낙인효과를 가져오는 듯 교육적 부작용을 우려하게 된다. 전교조 선생님들의 생각은 시험을 치는 것이 학생들의 줄세우기다. 그리고 시험 성적이 나쁜 학생들에게 낙인을 찍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상 파악이 전제조건이니까 시험을 쳐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맞는 맞춤형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전교조 선생님들에게는 시험은 곧바로 줄세우기다. 이런 종류의 관념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시험도 반대하는 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꼭 같을 수가 없고 학생들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럼 시험을 통해서 차이가 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야 그 다음에 대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교조 교사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구제적인 문제점은 있는 그대로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일종의 질환인 거죠. 질환. 살아간 것 자체가 시험인데 그 시험을 다 옵션 세상을 만들겠다. 그게 질환이죠. 정신질환의 하나죠. 다음 질문입니다. 서울시 교육감의 항복입니다. 12월 29일 날 서울시 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지필고사로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실시하려던 계획을 수정해서 다른 평가 방식도 활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대체 방법은 시험 대신에 학급별로 교사의 관찰과 상담 등 평가 방법을 고르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지필고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가 학생을 관찰해서 학생들은 어떻게 학생들의 학업 정도를 평가하느냐 이야기죠. 바로 그 전날 12월 28일 날 조희연 교육감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초학력 진단을 간단한 지필고사로 치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교사의 개별 관찰만으로도 기초학력 진단이 가능하도록 지필고사를 안 봐도 된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세월을 통해 검증받은 교육법은 시험을 준비하면서 실력을 쌓아가는 방법입니다. 또한 학생은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쌓고 동시에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그런 위치를 평가받게 되죠. 정교조 교사들은 완전히 다른 교육관을 갖고 있습니다. 시험은 학생들을 서열화시키는 것이다. 우열을 가리는 것은 바로 낙인찍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아주 허황된 교육관을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관점과 시각의 문제인 거죠. 우열이 가려지는 것이 삶의 진면목인데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교조 체제 하에서 한국교육은 퇴보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는 이미 세상 사람들의 입에도 오려내리지만 그 학생들을 받아서 가르치는 대학교 교수님들 통해서 가장 먼저 나오죠. 인생이란 치열한 전쟁터에서 부실한 교육을 받고 사회로 배출된 학생들은 개인적으로도 비극이고 가족적으로도 비극이고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큰 비극에 해당합니다. 교육제도는 물과 공기와 같아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향편이 나은 사람들은 한국의 교육제도가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숨이 막히는 그런 교육체대들을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아이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겠죠. 다른 곳에서 더 나은 교육기회를 큰 경제적 부담을 무릅속으로라도 추구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 자체가 거대한 시험장인데 학생 시절에 시험을 치르지 않도록 하는 교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 교사냐야 해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면 정말 부실화된 교육을 받고 학생들이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 비용은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되느냐. 전교조 교사분들이 정말 시험에 대한 그런 아주 무비판적인 그런 정오, 무비판적인 반대 이런 부분을 조속한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이들 다 키운 입장이지만 참 젊은 분들의 앞날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시험 없는 실력 향상이 어떻게 가능하냐. 저도 오랫동안 공부를 해온 사람이지만 도무지 전교조 교사들의 시험관에 대한 부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2월 30일 날 선진사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방송을 보고 DH리님이 남겼습니다. DH리님의 말씀은 억울하지만 살아 생겨내는 선진사회가 결코 되지 못한다. 국민성도 도저히 일본을 따라잡지도 뛰어넘지도 못한다. 돼지의 진주 목걸이를 걸어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도 물질과 정신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도 물질과 정신 사이에 균형있게 발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결국 정신이 나중에는 생각과 태도를 결정하고 정책과 제도와 그리고 체제를 결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한참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5년 단임제 대통령 한 명이 바뀌면서 이렇게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배우고 입에 오르내렸던 법의 지배 법치라는 것이 그냥 베개에 걸어둔 일종의 장식품과 같은 것이었구나. 우리들의 의식세계는 민주화라든지 이런 것이 말과 달리 전혀 체질화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합법성이라든지 타인에 대한 배려라든지 관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한참 더 우리 사회가 가야겠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그 사이에서 많은 진통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부쩍 많이 하게 됩니다. DHL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등록하시면 댓글이나 질문을 남길 수 있고 저는 이렇게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사 문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공병호 TV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 또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부분들은 새롭게 출범한 채널인 공병호 자기경영을 통해 가지고 그런 지식과 정보를 섭득할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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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